집에 불이 났었습니다. 1년이 지났습니다. 저희 가족들도 괜찮고 염순이와 백이도 괜찮습니다. 그것만으로도 일단 정말 너무너무 다행이고요. 자 안녕하십니까 이승효입니다. 이게 벌써 1년 전이네요. 2023년 7월 18일에 올라온 영상인데 저도 좀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. 근데 어떤 학생이 이제 다른 케이스 댓글에다가 이승효 집에 불 난 지 벌써 1년 됐다. 시간 체감 레전드. 진짜 레전드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도 이렇게 날짜를 봤더니 그게 벌써 작년 7월 1일인 거예요. 올해 이제 선생님을 처음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뭔 소리인가 싶어서 제목 보고 놀래서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작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. 내가 살던 집에 불이 좀 크게 난 거예요. 그래서 나도 그런 이제 그 화염을 내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된 게 태어나서 처음이었고 뭐 불장난할 때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 바깥에서 막 이렇게 활활 타고 있는 그거를 이제 처음 봤고 소방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 소방관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그런 것도 처음 봤고 진짜 그 119에 전화하는 그런 상황을 처음 경험해봐서 굉장히 나한테도 되게 큰일이었지 작년 7월이면은 이제 진짜 바쁠 때였거든요. 선생님 작년 이제 메가스터디 이제 런칭하고 1년 차에다가 또 7월부터 학생들이 진짜 많이 늘어났거든. 그래서 막 매일 막 상담 같은 것도 정말 많이 오고 뭐 수업도 매일 촬영하고 이러면서 진짜 바쁜 시기였는데 그런 일이 딱 벌어졌어요. 그래서 어떡할까 지금 내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생길 텐데 학생들한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이제 이거 찍기 전날 밤에 불이 났는데 어쨌든 일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바로 이제 어쨌든 무사했거든요. 이제 염순이랑 백이도 무사했고 우리 가족들 모두 무사했어.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호텔 잡아서 호텔에서 또 밤새가지고 막 Q&A 답변 달아주고 그 다음날 원래 촬영이 예정돼 있었는데 촬영할 상황은 아니니까 뭐 수업 촬영할 상황은 아니니까 와가지고 딱 이거 캐스 하나 찍고 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얼굴이 약간 막 입술도 허해가지고 막 창백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상황을 이제 알려야 되니까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어 뭐 일반 상담 같은 건 내가 이제 답변을 못해준다. 효자들만 챙기겠다.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그런 일이 1년 전이에요. 그래서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어 1년 사이에 어쨌든 이제 집에 불이 났으니까 이제 불 나고 나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. 뭐 불이 나서 이사한 건 아닌데 뭐 홀랑 다 타거나 뭐 그랬던 건 아니에요. 다행히도 어 근데 막 전기가 막 다 나가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집에 못 살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뭐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아무튼 막 되게 복잡했어. 그래서 막 되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어쨌든 뭐 그거를 계기로 해서 선생님이 원래 그 집이 평창동 그 산속에서 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었거든. 그래서 막 그 길고양이들한테 밥 주고 막 이러면서 살다가 이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아 이제 이사를 가야겠다 싶어서 이제 그 메가스터디 근처로 뭐 이사를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또 2년 차가 됐으니까 또 이제 뭐 새로운 컨텐츠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고 이러면서 되게 정신없이 1년을 보냈던 것 같아.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떤 학생이 참 시간 체감 1년이 벌써 지났다니.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나를 알았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고 엄청 깜짝 놀랐을 거 아니야. 여러분들도 뭐 효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막 지나가다가 이순이가 누군지도 모르다가 야 이순이가 불렀대. 막 이래가지고 온 학생들도 많을 것이고 이게 조회수가 그때 막 사마하니 그때 막 바로 찍혔으니까. 어쨌든 이제 돌이켜보니까 그러네. 1년이 진짜 빨리 지나갔다. 그렇죠? 여러분들은 뭐 그 1년의 시간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딱 그 기준점이 없으면 아 1년 전에 뭐 했는지 뭐 잘 기억도 안 나고 이러니까 어 뭐 아이고 시간이 빨리 지나갔나 보다 이러는데 예를 들면은 뭐 올해 3월 고3들 같은 경우 아 이제 고3이 된 게 얼마 전 같았는데 벌써 4개월 지났다. 1월 달에 이제 뭐 수능준비제도 시작했는데 뭐 7개월 6개월 지났다. 뭐 이런 이제 기준점이 있으면은 그 시간을 좀 돌이켜보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나도 그런 계기가 있어서 이제 1년을 좀 돌이켜보게 된 거지.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?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은? 계획대로 잘 됐어? 계획대로 인생이 참 되지 않는다는 거를 나도 이때 깨달은 것 같아.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딱 벌어지니까 와 그러면서 집애를 못 들어가게 되고 그 한 달 동안 수습하고 그러면서 막 수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고 왜 세상이 날 억가하지?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들도 있어. 내가 막 이렇게 친구한테 야씨 집에 불 났어. 이랬더니 야씨 너 대박 날라 나보다. 이렇게 얘기를 해준. 물론 처음에 야 너 괜찮냐 이렇게 물어봤겠죠. 근데 이제 아 이제 괜찮고 다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야 너 이제 대박 날라 그러나 봐. 액땜 했다. 좋게 생각해라. 너 성공할 거야.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 친구들도 있었거든. 근데 실제로 불 나고 나서 선생님이 엄청 잘 됐어요. 진짜 학생들도 엄청 많아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수입도 늘어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학생들도 내 수업을 많이 듣게 되니까 나도 되게 뿌듯하고 근데 이제 그 힘든 시기에서 나도 막 좌절하고 막 아 인강 접을까 막 접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했지. 했지만은 그렇게 이제 주변에서 긍정적으로 말을 해줬던 사람들이나 이제 가족들이 있어서 나도 힘을 냈던 것 같고 그 이 사건 이후에 내가 더 잘 될 수가 있었던 게 그냥 내가 움츠러들고 아씨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뭐 이 정도만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새로운 선생님들도 이제 뭐 스카웃을 해오고 팀도 굉장히 늘리고 이러면서 두온 콘텐츠 많이 만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더 결과적으로는 더 잘 된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요새 그 선생님하고 같이 팀하는 선생님들 중에서 그 시기에 내가 이제 연락해가지고 막 만나거나 이제 새롭게 채용을 하고 이랬던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.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뭐 1년 전 이렇게 돌이켜보면 뭐 몇 달 전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 진짜 막 너무 괴로웠다 이런 순간들 있었을 것 같아요. 근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어때? 그거 다 잊어버리지. 그치? 다 잊어버려요. 그리고 나서 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은 뭐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야.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이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최악이고 세상이 나를 왜 이렇게 억가하지?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. 근데 지금 이것도 1년 지나고 나서 보면 지금 이 순간도 그냥 추억이 돼버리고 아 맞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. 나는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1년 전엔 진짜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았다. 이런 순간이 될 수도 있어. 지금 여러분들 많이 힘들 거 아니야. 그치? 근데 여러분들 이제 수능 잘 봐서 대학 잘 가고 내년 7월이 되면 지금 이 시점 뭐 생각이나 나겠어? 생각하고 싶지도 않겠지? 그치? 그치? 물론 이제 내년에도 또 수능을 보게 된다면은 아이씨 또 7월이야 이럴 수 있겠지만 이번에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능 잘 봐야 돼. 그치?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 가서 여름방학 때 얼마나 즐겁겠니? 중간고사 2만고사 다 끝나고 1학기 끝났고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. 그런 날이 온다고요. 그런 날이 온다는 걸 믿으시고 지금이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이라면 그 힘든 상황이 여러분들을 더 잘되게 만드는 성공하게 만드는 그런 밑거름이 되고 발판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세요.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만 그 힘든 시기를 잘 넘겨서 진짜 잘 될 수가 있는 것 같아. 사람 마음에 달린 것 같아. 나도 결과적으로 보면 1년 전에 진짜 이때가 정말 나락인가?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? 싶었지만 그때 이후로 훨씬 더 더 잘됐고 내가 또 강사로서 성장했고 성장했고 여러 가지 환경도 바뀌었고 집도 바뀌고 했는데 그 불난 집보다 더 좋은 집에서 지금 더 좋은 환경에서 뭐 살고 있고 뭐 요새도 물론 당연히 힘든 건 있지.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뭐 항상 행복하겠어요. 뭐 나도 뭐 쫄리기도 하고 뭐 육체적으로든 정식적으로든 막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됐고 내가 더 발전을 했단 말이지. 그리고 앞으로를 놓고 보면은 어 앞으로 난 더 잘될 거야.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. 물론 힘든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. 여러분들도 다 힘든 게 있고 다 그런데 세상이 너만 얻고 하는 건 아니에요. 그냥 사는 게 그런 거지. 그런 그 순간순간들을 긍정적으로 잘 넘겼으면 좋겠다. 여러분들도 뭐 힘든 일들 많이 있었죠. 그죠? 근데 뭐 대부분 한 99%는 집에 불난 것보다는 좀 덜 힘들지 않았을까? 어 집에 불난 나도 이러고 잘 살고 있는데. 어 여러분들 항상 웃으시고 어 내가 항상 수업할 때마다 나도 뭐 체력적으로 힘들고 막 다리도 아프고 막 그러지만 항상 이렇게 웃으려고 하는 게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여러분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불났는데도 불났는데도 막 웃으면서 이렇게 어 얘기를 하고 얼굴은 지금 보면 참 창백하지만 그랬습니다. 그래서 어 선생님도 진짜 이거 완전 완전 까먹고 있다가 어 그 어떤 학생이 댓글 단 거 보고 아 그걸 기억해 주는 친구가 있다니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이제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캐스트를 찍게 됐습니다.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결론은 그거야. 지금이 나락이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나중에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멋지고 멋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고 행복한 순간들이 찾아올 거다. 그때까지 잘 버티셨으면 좋겠고요. 지금 이제 여름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잖아요. 여러분들 1년 뒤에도 지금 이 캐스트를 찾아보고 있게 되면 안 된다고. 우리는 오래 볼 사이가 아니야. 오래 보면 안 되잖아. 너네는 내년에는 이제 메가스터디를 떠나야 돼. 그쵸? 인정? 그러려면 작년에 효자였는데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 아이씨 1년 더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미안해. 그렇지만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올해 끝내면 되는 거지. 이제 내년에 대학 가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내년에 잘 되려면 지금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마시고 정말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미쳐서 미친놈처럼 후회 없이 끝장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셔야 여러분들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겠죠. 그래서 행복한 여름을 보낼 수가 있겠지. 그 생각해라 진짜. 지금 힘들다고 그거 지금 아이씨 그냥 집에 갈까? 잠이나 잘까? 이런 생각했다가 여러분들 내년에 더 힘들면 안 되잖아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열심히 해. 열심히 해. 힘내고 파이팅하고. 아시겠습니까? 또 수업과 다음 캐스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. 바이바이.